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질복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티아라가 글림포즈가 벌써 세 번째 인연이에요 네 앞으로도 더 자주 또 매해마다 인사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말고도 앞으로 준비된 가수분들도 이 부연은 더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즐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콘서트상 열기가 방금 불처럼 정말 뜨거워 보았는데요 뜨거워 네 저희 이번에는 토마토 한 곡 업무 준비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재규칙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준비할까요? 저희 조금 사랑해 주셨던 너 때문에 미쳐드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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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crazy 오오오오오오오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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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ror 또 또 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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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야 어떻게 내가 한종일 거야 내 옆구만 좀 더해 안쳐 와 줘 온 내 맘에 이제 내가 다 좋아하지 그 우리가 너무 미쳐 널 떠난 내가 믿지 너의 맘에 더는 안을까 너의 맘에 더는 구경할 수 있는 너의 맘에 더는 쉽지 너의 맘에 더는 숨어있 너의 맘에 더는 수리 너의 맘에 더는 이 그리에 OH... Chalk It, Chalk It, Chalk It's Han Zeroigs VICE! OH... Chalk It, Chalk It, Chalk It, Chalk It, Chalk It's Han Zeroed Abo VICE! Even If You Have Been Caused Theielen of The Slave Even If You Have Been Caused leaving me I am I am I am I am We have to go I already love you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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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셜 pages 자영의 인상 여깄다 모니터 모니터 난wor니 soak 도움을 cascade 축하합니다 고모니아 정말 멋있다 아아아아아 저게 Aerial Graz